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면 모멘트 7번째 파트를 좌표계의 회전과 5억원에서부터 요약순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의 미니멈 값은 5억원에서 왼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의 미니멈 값이 가장 작은 단면은 어떤 것일까요? 이 3개 중에서 1개를 골라 보십시오 이전까지의 비디오에서 단면 1차 모멘트부터 5억원의 잡도까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좌표축이 회전할 때 5억원의 반경 페이서의 회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단면 2차 모멘트와 상승 모멘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비디오 H43에서 주축의 방향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내용은 ZY에서 Z'Y'으로 좌표계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했다고 가정을 하고 관련식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 세타 값이 플러스이고 반시계방향이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축이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5억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굵은 선이 현재의 축이고 녹색 가는 선이 시계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한 좌표축을 나타냅니다 Z 성분이 플러스이고 Y 성분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세타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좌표계가 기준축에서 세타만큼 회전을 하면 모하몬에서는 좌표계의 회전의 두배인 이 세타만큼 회전을 하고 회전방향은 똑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의 기존 좌표계에서 시계방향으로 세타만큼 녹색 선 좌표축으로 회전을 하면 새로운 좌표계 Z 프라임 Y 프라임은 주축과 일치하게 됩니다 모하몬에서는 이 세타만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주축인 수평축과 일치하게 됩니다 흑색 좌표계가 녹색 좌표계로 반시계방향으로 시타만큼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측 그림을 참조해서 녹색 좌표계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흑색 좌표계의 값으로 30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행렬식으로 정리하면 40과 같이 되고 이 결과를 앞서 시계방향의 식과 비교를 해보면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 세타는 플러스 값을 갖고 이 그림과 같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면에서 축의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이 모호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굵은 선이 현재 축이고 녹색 가는 선이 반시계방향으로 시타만큼 회전한 좌표측을 나타냅니다 Z성분이 플러스이고 Y성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타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좌표계가 기준축에서 시타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모호원에서는 좌표계 회전의 두배인 이 시타만큼 회전을 하고 회전방향은 똑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색의 기존 좌표계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시타만큼 녹색 좌표축으로 회전을 하면 새로운 좌표계 Z'Y'은 주축과 일치합니다 모호원에서는 이 세타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주축인 수평축과 일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좌표축이 아닌 단면이 회전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란 굵은 선의 단면이 시타만큼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녹색 가는 선이 단면이 되었습니다 모호원에서는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좌표계의 회전과 마찬가지로 물체가 시타만큼 회전을 하면 모호원에서는 이 세타만큼 회전하는 것은 같지만 회전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의 기존 단면에서 시계방향으로 시타만큼 녹색 단면으로 회전을 하면 새로운 단면의 방향은 Z'Y'축과 일치합니다 모호원에서는 이 세타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원래 파란색의 굵은 선의 단면이 시타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녹색 가는 선 단면이 되었습니다 모호원에서는 이 회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면이 시타만큼 회전을 하면 모호원에서는 이 세타만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의 기존 단면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시타만큼 녹색 단면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단면의 방향은 Z'Y'축과 일치합니다 모호원에서는 이 세타만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평축의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면 모호원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축의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면 모호원의 단면 2차 모멘트의 증가 방향 역시 오른쪽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좌표축의 회전 방향과 모호원에서의 회전 방향이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의 기존 좌표계에서 시계방향으로 세타만큼 녹색선 좌표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좌표계 X'Y'은 주축과 일치하게 됩니다 모호원에서는 이 세타만큼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여 주축인 수평축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예와 반대인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의 기존 좌표계가 반시계방향으로 시타만큼 회전을 해서 녹색 좌표축이 되었을 때 새로운 좌표계 X'Y'은 주축과 일치하게 됩니다 모호원에서는 이 세타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주축인 수평축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평축의 플러스 방향이 좌측일 때 모호원의 단면 이차 모멘트의 증가 방향도 좌측으로 맞춰놓으면 실제 단면에서의 축이 시타만큼 회전을 하면 모호원에서는 이 세타만큼 회전을 하고 회전방향은 동일합니다 단면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좌표축이 회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면이 회전하면 이들의 회전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수평축의 플러스 방향이 우측일 때 단면 이차 모멘트의 증가 방향도 모호원에서 우측으로 맞춰놓으면 실제 단면에서 축이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모호원에서는 이 세타만큼 회전을 하고 회전방향이 동일하게 됩니다 단면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좌표축이 회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면이 회전하면 이들의 회전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ZY 좌표계에서 회전한 ZY 좌표계의 미소 영역 DA의 좌표성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ZY축 성분으로 식1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1을 행렬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좌표계가 회전하였을 때 각 점의 좌표를 구하는 행렬식과 동일합니다 이 식으로 표현된 행렬식을 이용하여 회전 좌표계에 대한 단면 이차 및 상승 모멘트를 기존 좌표계의 알고 있는 단면 이차 및 상승 모멘트를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합수로 나타낸 스퀘어 매트릭스의 역행렬식을 이용해서 변환 후의 좌표값 X' Y'으로부터 변환 전 원래 그래프의 좌표 ZY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면이 회전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면이 C타 만큼 회전하는 것은 좌표계가 반대 방향으로 C타 만큼 회전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앞서 보완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 증명해보죠 먼저 C타 값을 플러스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점에서 미소면적까지의 직선거리를 R이라고 하면 회전 후 좌표를 40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50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행렬식으로 정리를 하면 60과 70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구한 식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에 의해서는 좌표계가 시계 방향으로 C타 만큼 회전을 하였고 여기에서는 단면이 반시계 방향으로 C타 만큼 회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개의 단면은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폭은 서로 다릅니다 3번의 폭이 가장 적기 때문에 주축 Y에 대한 단면 모멘트가 3개의 단면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을 갖게 됩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평축의 플러스 방향과 5하원의 단면 2차 모멘트의 증가 방향을 같이 맞춰놓으면 실제 단면에서 축이 세타 만큼 회전을 하면 5하원에서는 2세타 만큼 회전을 하고 회전 방향은 동일합니다 단면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좌표축이 회전할 때 5하원에서와 회전 방향이 동일합니다 단면이 회전을 하면 이들의 회전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단면이 시타만큼 회전하는 것은 좌표축이 반대 방향으로 시타만큼 회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전에 출시된 비디오를 보시면 앞으로의 비디오를 더욱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비디오 H45에서는 5하원의 원리를 기하학적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5하원을 그리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플라이스티어 20번째 단면 모멘트 9번째로 5하원의 특성과 실제 응용 사례인 Z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5하원의 특성과